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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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네 집에서 계란말이 먹었었는데 그때 맛소금이 없다고 제가 맛소금이 없으면 맛이 없다고 그랬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선물로 맛소금 귀여운 병을 하나 샀습니다. 이번주에 만나면 주려구요. 무료 배송 천원이 모자라서 산 휴지 신부가 저 아직까지 공부하는 줄 알고 이렇게 한 달짜리 계획표를 선물로 줬어요. 지금 거의 한 달째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놀고만 있는데 동기부여가 돼서 계획표를 작성해서 써봤습니다. 친구랑 못 만나니까 랜선 파티를 나름 했는데 오래 쓰던 일기장 근데 보시면 여기 거의 거의 한 이만큼은 비어있고 요 요 것만 쓴 상태에요. 그래서 내년에도 요거면 일기장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. 작년이랑 카테고리는 거의 비슷해요. 운동, 공부, 자기계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7개, 8개 정도 써놓고 한 달 지나서 어느 정도 했는지에 따라서 2월달 3월달 이렇게 수정해가지고 정반방향으로 올해도 한번 써서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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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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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신나요? 코알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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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알라.